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김미경입니다. 저희 재단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재단은 10년 전 성평등 강주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평등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기후위기와 저출생 문제 그리고 4차 산업에 대비하는 다양한 지역의 정책적인 현황을 반영하여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 10주년을 맞이해서 더 광주답게 더 성평등하게 되도록 저희 임직원들이 더욱더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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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체의 강제 사업을 확인하 sabemos, 우리와 함께의 총점이 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